암... 음... 음..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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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 꾸욱 빠악! 내가 24시간 동안 작업한 나의 회사 문서가 컴퓨터를 끄면 어떡... 빠악! 아... 아빠 그치만 오늘은 저랑 놀아주시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었잖아요 미호야 오늘은 아빠 바쁘니까 친구들이랑 놀아라 아빠 맨날 바쁘잖아요 조용히 해 또 다시 컴퓨터 꾹 미호야! 집 나가! 나가라고! 아빠 일해야 되니까 나 아빠 맨날 바빠! 치사해 치사 다운 거 빠꾸라! 하휴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진짜 아빠는 맨날 바쁘고 나도 다른 아빠를 찾으러 나설거야 완전 짜증나 내 아빠를 어디서 구하지? 아이 구해요 아이 저랑 재밌게 놀 아이를 구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재밌게 놀 아이가 계신가요? 제가 2강 해 드릴게요 진짜 잘 놀게 생겼잖아 무섭게 생겼어 그래 그래도 우리 아빠는 잘 못 놀고 바쁘니까 이 앞에 있는 아저씨처럼 잘 노는 아빠한테 입양 당하자 좋아! 그래 꼬마야 나한테 혹시 입양 당해서 오늘 하루를 불타고 시했네? 네! 좋아! 그러면 야호 가보자꾸라 야호 이 스포츠칼에 타려 네 같이 한번 출발해 줘보자꾸라 쉬워! 아아 아이 재밌구만 아하 힘드니? 네? 네. 저 계속 너무 놀기만 해서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금 배도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빠! 이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그만 놀아요. 무슨 소리야, 아빠? 아직 워터파크 한 번 더 가야지? 안돼! 살려줘! 노는 아빠를 만났더니 하루 종일 놀기만 해서 너무 피곤했어. 새로운 아빠를 다시 찾아봐야지. 돈이 엄청 많은 아빠가 아이를 구합니다. 제 아이가 되실 분. 오, 그래. 역시 아빠는 뭐니 뭐니 해도 부자가 좋겠지?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다 사주실 거야. 저기, 아이 구하세요. 너 아주 똑똑해 보이는구나. 그래, 내 아이가 되렴. 네! 자, 따라와. 네! 자,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란다. 우와!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전 아빠랑은 비교도 안 돼. 우와, 지금 완전 좋잖아. 첫째야, 아빠 왔다. 아빠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자,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가족이란다. 친하게 지내래요. 네, 아빠. 안녕. 너 우리 아빠한테 입이 황당했구나. 나는 첫째, 리순이야. 리신이라고 불러. 어, 어, 안녕. 근데, 그나저나 너가 벌써 우리 아빠가 데리고 온 백번째 둘째 아이야. 뭐? 백번째 둘째 아이?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아빠는 공부만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나와 비교하면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거든.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가 데리고 온 둘째들은 다 도망쳤어. 나는 정결뜩이거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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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긴가? 어? 당연하지. 며칠 후 얘들아! 너네 입양학교에서 오늘 성적 나오는 날이지? 자, 둘 다 성적표 보여주겠니? 어... 네. 리순이는 음, 역시 전교 1등. 역시 우리 딸이야. 1등 못했으면 어? 넌 내 쫓으려고 했는단 말이야. 하! 아빠, 제가 쫓겨나려는 날은 없을걸요? 그래, 그래. 그래, 우리 둘째 미호는 몇 등일까? 아, 저 여기요. 뭐? 15등? 흠. 흠. 처음이니까 봐준다. 다음에는 정교 2등 못하면 내 쫓길 줄 알아. 어? 자, 어쨌든 시험도 했고 둘 다 고생했으니까 아빠를 따라오렴. 흠. 흠. 네. 흠. 정교 15등? 흠. 흠. 자, 우리 종교 1등 리순이는 선물 성적. 우와. 자, 종교 1등 계속 쭉 하렴. 우와, 좋겠다. 뭐, 이 정도야. 맨날 받는 건걸. 그리고. 네? 우리 둘째는 자, 선물. 자. 작은 선물. 자, 얘들아 까보렴. 난 분명 좋은 거 나올 거야. 흐흐흐. 흠. 흠. 그래도 흰. 뭐야, 일반이잖아. 냄새. 미호야. 네, 네? 다음엔 인증 못하면 알고 있겠지. 오오. 어때. 자, 얘들아. 이번에는 정말 비싼 왕실의 그를 사줄게. 너네들이 공부만 잘한다면 이렇게 맨날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야. 자. 우와, 신난다. 니트니는 왕실의 그. 이번에는 나도 왕실의 그 똑같이 사주시겠지. 자. 미호. 네! 예! 왕실의 그. 이번에 전교 15등 했지만 너한테 선물 주는 거야 알겠니? 네 너무 신나요 왕실 애교 자 미호야 너한테는 깨진 애교를 줄게 만약 다음 시험 때 정교 2등 못하면 히탈들처럼 네 머리도 깨버릴 거야 알겠니? 미호야? 부자 아빠는 너무 무서워 차별적이야 나 그냥 돌아걸래 아빠 저 잘 보세요 저만 봐주셔야 돼요 아빠 응? 갑니다 아빠 못 봤어? 네가 너무 점프 잘하잖아 흩! 흩! 아이고 그나저나 미호는 왜 안 오지 오늘 같이 일라인 스케이드 타려고 했는데 아빠 미호는 어디 갔어요? 생각해보니까 미호가 안 보이네요 아니 아빠가 오늘 바빠서 좀 심하게 말을 했더니 오늘 하루종일 안 보이네 벌써 아침인데 말이야 어휴 아빠가 심하게 말하긴 했나보다 어? 미호가 어? 미호가 어? 미호야 어 아침에는 내가 너무 심했어 미호야 정말 미안해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요 역시 나는 아빠 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딸 밖에 없어 어디 갔다 온거야 아이구 우리 이쁜 딸 아빠가 재미있는거 태워 줄게 야 따라와 웃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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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놔 줄게 리아야 지금 재밌게 놀고 있잖아 빠져 넌 빠져 넌 빠져 저도 놀고 싶어요 저도 깨진 세상 아빠 리아야 너 깨주고 싶어? 이렇게? 어?헛? 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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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머리를 이렇게깰 순 없잖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거기서 오? 어 하면 하흐흐흐흐흐 왈핳믕 감사합니다.